서린의 시간이라고 들어봤어?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. 도둑처럼 오는거지. 그때가 되면 그놈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하나도. 산으로 모이는거야. 근데 정말 웃긴게 뭔지 알아? 그놈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거야. 아빠. 아빠. 형 여기 왜 온거야? 걔가 지금 살아 있겠냐? 사라진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. 아빠가 어딨는데. 너 뭐야? 나도 왜 이래?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. 귀찮아. 야! 형.